역시 강인한 여성 안녕하세요 아직게임방입니다 다시 왔습니다 시퀀스 시작 404 CTOS에 접근하기 빠른 이동으로 벌써 6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이 게임의 엔딩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건너뛰고 워키토키 클럽으로 가기 워키토키 클럽은 뭐 이렇게 굳이 맥주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 게임의 엔딩을 봐야하는 상황입니다 들어가보자 그렇지 같이 여기를 와왔던 사람처럼 가고 있죠 그러나 와보진 않았습니다 상호작용 맞네 브로카테크 브로카테크 에이아이 삭제하기 브로카테크 브로카테크 부터 브로카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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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벙лы pouco 테이터를 아주 긴 테이터를 유명해외 쉴 yourself 아 너를 해줄게 니가 그래도 싸우는 애니까 그렇지 너의 강함으로 한번 보여줘봐 그래 의사잖아 어허 경비하고 가까이 지내지 말아라 자 뭐야 자 후딱 처리하자 그렇지 됐고 오케이 여기가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자 역시 강인한 여성 자 미션 완료 시퀀스 시작이라는 미션을 올렸고요 그 다음 뭐냐 404 낫파운드 자 썸머셋하우스 여기도 또 뭐야 여기도 저 하나밖에 없잖아 지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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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살 떨리네 제가 잠입게임은 진짜 못하거든요 암흑의 왕 비디오, 이건 볼까?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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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청보를 하는 거야 얘네들은 아 4공석은 없나요? 청본 쪽인 것 같네요 넥서스 타워로 가라 넥서스 타워 어라 여기는 퀘스트를 거의 뭐 그냥 뚝딱뚝딱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비가 정말 최악이라 저기야 또 어 뭐야 딱 이렇게 알려주면 안 되나? 제이코버스 제이코버스 잘 붙였다 이거 아니다 강인한 여성을 보여줘 제이코버스 아 진짜 백업 진짜 어디에 기관충이 있니? 역시 강인한 여성 제이코버스 제이코버스 네 이렇게 아하 여기 안 나오지 않을까? 다 죽였으니까. 자, 다 됐습니다. 오케이. 자, 암흑의 양의 거물 총부대상 찾아라. 연캐가 상당히 긴데? 화물 드론 부르기? 자, 그러면 여기서 팀을 얘로 바꾸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서 그건 좋습니다. 어, 쟤 오는구나. 맞아? 아니잖아. 어? 아, 이런 것도 있었어? 어? 아! 으악!! 으악!! 흏 으악!! 으악! 으악!! 으악! 쟤가 지금 의자인데 킷 다운로드 좋아좋아 됐고 자 이것도 뭔가 비디오로그네요 스카이라슨 저 미래에도 오른쪽 위에 보면은 16대9에 30프레임이에요 초당 30프레임 HD 밖에 안되고요 미래인데도 미래를 바꿀 수 있다? 뇌를 스캔하고 그 신경 지도를 클라우드에 업로드할 수 있다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다 모든 고통을 잊을 수 있다 오 원래 녹화하던게 들켰나 보구나 자 마스크도 얻었어요 기술 폰트 기술 폰트도 없고 라스는 죽인다 자 404 나 파운드라는 미션을 완료했고요 근데 이게 누가 나쁜 놈이야 아 말이 많아 됐다 말 그만하고 글쎄요 완성도의 문제인지 저 건물 보세요 계속 이상하게 저러죠 계속 이상하게 저러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근데 이렇게 잘 맞추면 잘 맞추면 좀 일자로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일자로 맞춰지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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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돼요 그렇다는거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는걸로 할까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는걸 하고 일단은 영입 시작을 하고 영입 후보로만 놓을거에요 영입은 나중에 한국인이 6호 일본 사람이구나 능력이 좋은 애들은 지도에 나와요 지도에 나오는데 그 애들은 가까운 데 있으면 찍어두고 영입 후보로만 놔두고 요런거 노란한 과학자 만료까지 7분 2초 많이 바뀌나보네 이것도 이것도 7분 2초 용병의 무기를 소지한 용병투자가 요런것들이 있습니다 요런거는 나중에 모아서 한번에 괜찮은 사람이다 싶으면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 아줌마를 요 아줌마 미사케 와타나베 팀에 보면은 요 아줌마 요 아줌마인데 요 아줌마 능력도 별거 없거든요 지금 요 하나야 요거를 지우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 싶었는데 와타나베죠 이거 이것도 못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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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이거 지우는 것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아직 기능이 없다면 유비소프트는 요거 지우는 것 좀 빨리 요 아줌마를 여기서 보기가 싫어요 포기? 어우 이 아줌마도 일본사람이구나 미사케 와타나베 왜 이렇게 일본사람만 자꾸 걸려 요코사토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또 다음에 이어서 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얼마나 플레이했나 쉬프트인가 얼마나 플레이 했는지가 안 나오겠죠 여기서도 안 나오겠죠 됐고 이거 시작하기 전에 한 6시간 정도 한 것 같은데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타임이 14시간에서 16시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이번 주말에 바삭해서 여기 다음주 화요일날 발얼날 나올 때 겹치지 않도록 그렇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계속 스토리 미션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개방했습니다